안녕하세요.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선지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. 이 오아시스 수딩 마스크팩이라는 제품인데요. 부활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460배에 해당하는 수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게 부활초라는 식물이에요. 굉장히 건조한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생존력 갑오브 갑인 식물이라고 합니다. 엔센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또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 즉각적인 흡수력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굉장히 산뜻하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? 그 시트에서 오는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즉각적인 수분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? 속부터 수분을 꼼꼼히 채워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그 다음 날 메이크업도 아주 찰떡같이 먹고 프리미엄 6가지 골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또 전성분 무려 97%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20가지 주의해야 될 성분 아시죠? 딱따베져 있어요. 되게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